기분 좋은 변화 품격 있는 강남 NEWS 학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MBS 뉴스입니다. 봄바람이 불고 따뜻해짐과 동시에 캠퍼스를 활기차게 할 공대체전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자연 캠퍼스에서 진행되는 공대체전, 그 자세한 내용 명다선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금 우리 캠퍼스에서는 공대체전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각과대양별 토너먼트 형식으로 진행되고 있으며, 족구, 발냐구, 팔씨름, 피구, 축구, 농구 경기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주전으로 뛰고 있고, 나머지 경기 또한 이렇게 나오는 사람 다 같이 함께 응원할 생각입니다. 3월 18일에 시작된 공대체전은 5월 9일 폐막식을 끝으로 종료됩니다. MBS 뉴스 명다선입니다. 지금까지 MBS 뉴스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